데이트와 연애에서 자주 감과되지만 중요한 부분, 여자가 남자를 위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알아볼게요. 우리는 사랑과 로맨스를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동화 같은 연애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더 그렇죠. 하지만 좋은 의도에서 하는 행동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이런 일반적인 함정들을 살펴보고 겉보기만큼 이롭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미래 연애에서 좋은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은 선물 주기. 선물은 상대를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너무 많은 선물은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선물은 마음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지만 너무 많은 선물은 마치 그의 애정을 사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진정한 애정이 아닌 의무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어요. 애정과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선물 공세보다는 상호 이해와 공유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한 유대감을 키우는데 집중하세요. 이런 접근은 훨씬 더 중요하며 선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 자체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나친 선물은 기쁨보다는 불평감과 압박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거래적인 관계를 암시할 수 있어요. B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좋은 기반이 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선물은 상대방을 압도하거나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사려기품과 배려를 보여줍니다. 가족이나 친구 포기하기 친구나 가족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파트너가 당신의 어린 시절 친구나 형제자매와 친해질 거라는 보장은 없고 부모님과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은 파트너가 존경심과 예의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이해해야 하지만 누구와 사귈 수 있는지에 대해 지시받는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파트너십 외부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의 남자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금지하려 한다면 조심해야 해요. 순종적인 태도 연애에서는 남녀가 동등한 파트너여야 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독립적인 개인이며 서로 다른 관점과 행동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기 위해 새로운 습관을 들이거나 자신의 방식대로 하기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지만 한쪽만이 다른 쪽의 의지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파트너가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그와 의논하지 않고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말을 법처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절대 물러나서 그가 당신을 밀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에게 당신을 지배할 권력을 주지 마세요. 결정은 항상 중립적이어야 하며 그는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와 이야기하지만 당신의 생활 방식과 선호사항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결정을 내리세요. 외모 변화,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데이트 전에 머리와 화장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남자는 당신이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었을 때에도 당신이 트레스를 입었을 때와 같은 표정으로 당신을 내려다보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의 기준에 맞춰 외모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는 당신의 외모보다 당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더 끌릴 것입니다. 예스의 여인. 남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항상 예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의견이 다를 때 항상 동의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존중과 정직에 기반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갖고 정당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견 충돌은 서로를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약하거나 자신의 믿음에 대한 혼신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능 숨기기.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성들은 멍청한 척하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지식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이 있다면 말하세요. 남자는 자신감 있고 독립적이며 자신의 지능을 보여주는 여성을 좋아합니다. 지능을 숨기는 것은 자신감이 부족하고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꿈 포기.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다고 해서 자신의 꿈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미래에 대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애를 한다고 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남자는 당신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당신은 파트너와 꿈 사이에서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면 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면 굶는 것 외에도 다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과 건강한 식단은 체중 감량과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자는 한 가지 체형에만 끌린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건강을 해치는 시기 요법을 통해 비현실적인 날씬한 허리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파트너를 위해 당신의 건강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파트너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을 모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로 사랑합니다. 그는 당신이 아름답다고 말할 때 진심입니다. 여성은 종종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비평가입니다. 자신이 특정한 방식으로 보이거나 행동해야 한다는 부당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사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훌륭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너를 위해 자신을 바꾸거나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여러분께요 Days turn to weeks when you're always on the grind all night